지금 조국 혁신당이 엄청나게 돌풍이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키보드 전사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끼리 공방이 뜨거운데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층이 서로 지금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디스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등에서는 조국 몽둥이로 X 때리기 운동 3일차 3심 유죄에 맞고 죄값이나 치료라 이런 노골적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적개심이 담긴 글이 다수 올라왔고요. 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짓 이재명 파일 이런 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이 대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네이버 카페의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이미 조 대표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사진이 가득한 영상물과 함께 이장임 지지라면 응당 몰빵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투표를 독려한 거죠. 한 지지자는 조국을 제2의 문재인으로 키워주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총선 이후에 대선 지연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어준, 샌일, 박시영, 오마이티비, 스탠스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설치전인데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양당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될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최 시장님. 이게 참 애매한 게, 성격이 애매한 게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의 어떤 갈등 분열 현상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 그러니까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이 여론조사상 보면 거기에 빠진 만큼, 민주당이 지금 빠진 만큼 거기에 지금 조국신당이 가져가는 형상인데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바라는 어떤 본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친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냥 컷오프가 되신 분을 제가 한번 조국신당에 추천을 했었어요. 누구 통해서.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가 좀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 분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알려져 있으신 분이고 젊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가 않다, 캐릭터가 조국신당과. 그러니까 너무 친명색체가 너무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약간은 각 당의 지지자들이 조국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은 친문에 가까운 분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이라든지 어떤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들이 주가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친명색체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빠지리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조국신당이 만약에 지역구를 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깜깜이 선거기간에 들어가고 실제 선거기간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은 유세차가 다 돌면서 지역에서 돌면서 계속 지지율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으면 올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국신당도 아마 지역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선거기간 들어갔었을 때 누군가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값만 정도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국 교수는 2027년도 대선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형을 살고 나오면 지금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7년도 대선에는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그렇죠. 대부분이 남아있는. 그런데 지금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 않는 한은 아마 피선거권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몰빵 대 엠빵의 싸움이에요. 몰빵 할 거냐, 각자 나눠먹는 엠빵 할 거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엄청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150석을 넘기면 문제가 없는데 가까스로 150석을 넘기지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국 혁신당이 가진 한 몇 석, 한 10석 내외 정도의 의석수가 어마어마한 캐스팅 보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협상 지렛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약간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김재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큼 민주당 내부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장에 친이친박 싸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품비박산 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분명히 비토층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그분들이 결국은 마음들 곳을 조국 혁신당으로 골랐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층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한 마법의 숫자가 바로 1로 1이에요. 150일. 150일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조국 혁신당 태풍은 네가톤급일 거다. 이런 글도 있고요. 조국당은 민주당 삼키려고 이재명에게 접근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지지층 왜 싸움 붙이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다음에 무소부리 조국당 돌풍도 이재명 지지자들 덕분에 한풀 꺾이겠구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현 상황에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는 거기까지 보면서 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대표를 모시고 지역구 후보 격려 방문을 가봤는데 시장을 방문하셔서 음식 같은 거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을 한 번 드시는데 갑자기 몰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 대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도 사고 그 빵이 영등포 갔을 때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너무 싸니까 언제나 온누리 상품권 지역합팩을 쓰시거든요. 내놓고 만 원짜리 내고 처음에는 한 2,000원쯤 할 줄 알았는데 10개가 되니까 막 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자들은 저게 대표가 생각하는 몰빵만이 되는데 그거는 과도한 거고요. 지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사자성호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지민, 비종가요? 만들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나름의 소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른바 검찰개혁,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됐고 공평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에 많이 지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조사에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예상보다는 좀 높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제 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국민들 사이에 각인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체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은 의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고 개혁세력 또 중도개혁사들이 모이신다면 저는 이 조국혁신당과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민주진영에서 받았던 비례의석보다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비조로 민주진영 200석 갑시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조국신당 많아야 5, 6석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아까 감히 시청자들에게 반하는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요. 이게 조국신당, 조국이 신당을 만든 거 그냥 뒷걸음질치다, 지잡은 격이다. 본인도 지금 이렇게까지 지지율을 올라갈지 몰랐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풍이 아니라 차장 속 태풍이다. 민주당 내 차장 속 태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고 하면 본인은 제가 볼 때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파해해보겠다,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신당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지지율 자체도 여기가 태풍이다, 태풍이다 하는데 그대로 민주당에 있는 비례대표 지지율의 일부를 갖고 온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을 갖고 왔다, 민주당에서. 이것은 지금 중도세력이나 스윙보터층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나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찍지를 못하겠어.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못 찍겠는데 나 어디 찍어야 돼 하고 갈 곳을 잃었던 표들이 조국의 신당을 바라봤을 뿐이다. 야, 이재명보다는 조국이 그래도 낫지.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여기 오차범위 안으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원래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둘을 합쳐야 비슷하다는 것은 이 안에 지지자들이 이동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시간 28일이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 차찬 속의 태풍으로 줄어들어갈 것이고 또 민주당이 위기를 느끼면서 아, 이거 우리가 시너지를 가질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동상이몽이고 5월 동주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민주당에 지금 자리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국 신당 제 생각에도 4, 5석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가 46석이잖아요. 46석 중에서 민주계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요. 20석에서 20, 1, 2석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조국 신당 자체가 지역구를, 지역구는 못 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구를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의석수에서만 나눠갖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야권 전체를 어떻게 200석 가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그거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이거 딴 방송에서 장담을 했거든요. 총선이 끝나고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국 신당과 민주당 분명히 합당합니다.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정당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이 어떤 지지 상승세를 타니까 다른 바, 우리 설 실장님도 있지만 다른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의석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예전에 민주전쟁이 얻었던 비례의석보다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